아아 예 industry 유 !!!!! 안 돼 , 안 돼 , 안 돼 아 . 빼고 있잖아요 아 , 내가 샛됐다 아 . 너 왜 확인하고 줘 오,tan 안녕하세요 난정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룬정기입니다 오늘 해볼 버트나이트 컨텐츠는 바로 스나이퍼 총격전 아 이번에 스나이트론 총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 뭐야 발액같이 생겨가지고 건물 한방에 다 부셔버리는 거 그거까지 같이 나오는 올리스나전 이라고 압니다 기타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들어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너 뒤졌다 아니 죽었는데 설마 나오자마자 내가 무기 먹으니까 자기 무기 못 먹어서 죽기 싫다고 나간거야 에반데 야 에반데 쓰레기인데 완전 에반데 신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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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물저격총 모든 건물이 한방이라는 바로 그 대물저격총이야 아웃 아웃 니게 좋아 얘 피치하고있네 반대 와우 조졌다 좋아요 반스나를 먹을지 일반스나보다는 장점 빠른 이 카우팔 두 자루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냥용 소총 디펜스는 이게 더 높을 거예요 반스나가 뭐 제일 디펜스는 높긴 할 텐데 반스나네 스나의 그런 맛은 없으니까 빗바람 그거 먹고 피 채워라 이 녀석 그 뒤에 저거 좀 먹고 피 채워 오케이 오케이 이 맛이지 바보 같은 녀석 뭐야 반스나가 짱이지롱 음 떨어져 그러게 건물 두 개 지으면서 올라가셨어야지 1대1 마가마 딱이 뜨자 저 집 안에 있을 것 같죠 집 확실해 집이야 집 다 부숴보면 되지 자 마지막 자기장 여기다 형 마지막 자기장 여기여 숨을 거 그냥 다 어? 누가 나 쏜 거 같은데? 응? 누가 쐈어? 저기 나무 같은데? 집 아닌 거 같애 저기 나무네 이 녀석 철도 한 방이라고 에이 한 방 맞았다고 이 녀석 자기장 온다고 뭐야 자기장이 뒤로 가는데 오히려? 아 만들면서 하라고 장전 다 해놔야지 페이 가고 나 네 1등이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